안녕하세요. 마리맘종원 마리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사랑초 중에 크리스피 플로라 프리를 옮겨 심으려다가 기절할 뻔했어요. 보이시나요? 제가 사랑초 종류를 여러가지 데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무섭게 생긴 뿌리는 처음 봤답니다. 저기 포트에서 딱 뽑는 순간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. 벌레가 잘못 들어앉아서 있는 줄 알고 기절할 뻔했어요. 제가 원종사랑초 이런 거는 약간 주황빛 도는 그런 씨앗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군뱅이 큰 군뱅이가 또 아리 틀고 앉아있는 것 같아서 순간 저도 모르게 이걸 뽑는 순간 으악 하고 놀랬답니다.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 이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근데 좀 무서웠어요. 꼭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살금살금 살금살금 잘 다뤄야겠더라고요. 이게 생각보다 또 맑은 게 뿌리가 약해 보이더라고요. 뿌리가 부러지면 또 위에 꽃이 피거나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이 크리스피 플로라 프릴은 주황색 꽃이 피는 그런 아인데 뿌리가 저렇게 생긴 건 저도 처음 봤어요. 와우 무섭죠? 음 꽃은 그렇게 이쁜데 어쩜 뿌리가 저렇게 생겼을까요?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흙을 털어냈답니다. 뿌리는 뭐 다른 건 없고 저렇게 무섭게 생긴 뿌리가 그 안에 꽉 차있어서 흙을 더 털다가는 뿌리가 분질러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상토 깔고 제가 쓰는 상토는요. 펄라이트랑 이런 종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다른 거 굳이 섞지 않아도 풀분이 물구멍이 넓어서 그냥 상토를 놓으면 상토가 너무 흘러빠져서 다이소에 가서 그 깔망을 샀어요. 나일론 같은 걸로 된 깔망을 그래서 그거 자르고 상토 붓고 보세요. 펄라이트가 많이 섞여 있죠? 여기다 제가 더 섞은 거는 훈탄만 조금 더 섞였어요. 훈탄. 그래가지고 이게 조심조심조심 저 큰 왕뿌리가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고 어떻게 넣어야 되나 하고 엄청 조심스럽게 저걸 묻어줬답니다. 묻어주고 꽃피기를 기다리는데요. 어우 또 이게 여기에서 더 크면 저 무섭게 생긴 뿌리가 더 커질까요? 그러진 않겠죠? 아이고 사람 기절시킬 뻔한 저 사랑초 뿌리 이 사랑초 얼굴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뿌리 모양 어떻게 저런 뿌리를 가지고 있지요? 자주색 원종 사랑초는요 잘잘한 땅콩 씨앗처럼 비스끄리하게 생겼거든요. 그런데 사랑초가 다 저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어떤 거는 잔뿌리로만 모아져 있는 게 있고 이 아이가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. 폼폼 사랑초 이런 거는 잔뿌리로 그냥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사랑초는 사랑이죠. 꽃이 크진 않지만 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쁘잖아요. 그래서 사랑초 종류를 제가 엄청 좋아한답니다. 겨울에는 이런 꽃들 보는 재미 아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잘 키우면 봄에 또 엄청나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거든요. 집 안에서 키워야 되니까 대품은 못 키우고 미니종들로 저는 겨울에는 꽃이 보고 싶어서 베란다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키우고 있답니다. 이미 주황색 꽃망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. 이제 식재하고 조금 자리 잡으면 꽃이 펑펑 터뜨려 줄 겁니다.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여러분도 쉽게 사랑초를 키우고 싶으십니까? 그러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한번 사서 집에서 먼저 키워보세요. 처음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게 또 번식도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. 사랑초들이 번식이 엄청나잖아요. 봄에 같은 때 한번 분갈이 한다고 엎어보세요. 엄청나게 뿌리들이 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엎기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. 저렇게 무섭게 생긴 뿌리로 가득 차있다 하면 아 징그러워. 군자란도 그렇게 징그럽잖아요. 군자란도 분갈이 할 때 보면 너무 징그러워. 흙은 온데간데 없고 뿌리로만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말 신기한 정도인데 어머 저 조그만 저런 몸에서 뿌리를 그런 거 달고 있다니 너무 무섭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조금 징그러움은